주말 진도를 22강에 3,4번 나간 다음에 14강에 3번부터 쭉 해서 한 7개, 8개 정도 나가는 걸로 합시다. 지금 니네 정보를 종합해보면 테스트 1,2,3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 테스트 1은 유튜브로 듣는 걸로 할게요. 이미 유튜브에서 업로드가 돼 있거든. 니네 필기 프린트 테스트는 내가 주말에 준비해서 다 배포할 테니까. 지금 수업을 너네 시험 전까지 지금 4주차거든, 4주차. 이번 주가 지나면 4주차인데 우리가 오늘이 이날이야. 27일이거든. 27일 지나고 이번 주 주말이 4주차예요. 이제 시험 전까지 4주가 남은 상황이라서 수업을 9번 하면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 진도 빼기도 엄청 빠듯하네요. 그쵸?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 범위가 너무 많은데. 일단 그 의도는 알겠어. 최저를 맞출 친구들을 위해서 수능 특강 지문을 싹 다 한번 돌리려는 의도이신 건 알겠는데 교사도 감당 못할 것을 왜 학생에게 강요하고 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워크북 같은 건 다 나눠주긴 하는데 이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너네한테 많이 좌우될 것 같은 느낌이 크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알아서 하세요. 이미 내 손에 떠난 문제 같으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 줄 정리부터. 보면은 지금 18강부터 21강, 23강까지는 영어랑 한글이 다 써져 있기 때문에 너네가 충분히 보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중에서도 너네가 헷갈릴만한 부분이 18강에 2번 보면은 이거 인일여고도 같이 놔라. 18강에 2번 보면은 너네 그건 알지? So a that 주어 동사는 어떻게 해석하냐? 너무. 너무. a에서. 결과적으로 주어 동사하다잖아.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얘는 so. that 대신에 뭐가 쓰인 거야? as2 부정사가 쓰인 거다. 그러니까 해석은 똑같다. that 대신에 as2가 쓰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 해석 어떻게 해석하면 돼? 스트레이텔링이 너무나 비비드 생생해가지고 착각이라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가끔 모의고사에 이문형이 나오거든. so a as2 부정사. that 절 대신에 2 부정사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 그러니까 이 문형 꼭 주의하세요. 니네 그 내신의 요약문에도 이러한 문형이 쓰일 수 있거든. so a as2 부정사. 너무. a에서 결과적으로 as2 부정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20강의 3분 같은 경우에도 폴루션이 원인이야? 아니면 폴루터가 원인이야? 폴루션이 원인이냐? 폴루터가 원인이냐? 폴루터가 원인이죠. 영어에서는 항상 인과관계 중요하니까. 얘 원래 형태는 능동 형태는 뭐야? 어트리뷰트? a to b다. a랑 b 중에 원인이 뭐라고? b. 그쵸? b가 원인이다. 되냐? a가 결과고? 얘 해석 어떻게 해? a를 b의 탓으로 하다잖아. 그러니까 얘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면 돼. 나의 성공을 나의 노력의 탓으로 하다. 성공이 결과고 노력이 원인이니까는.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랑 b 중에 뭐가 주어로 와야 돼? 수동태. a다. a.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오니까. 그래서 문형이 어떻게 돼? a. is. attributed. 그쵸? to b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a는 b의 탓으로 여겨지는 거죠. 오염이라는 것은 오염하는 사람의 탓으로 여겨져야 한다. 인과관계 중요하니까 꼭 갖고 가야 된다. 되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24강의 1번 보면은 효과적 과학 수업은 과학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과학을 연구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거죠. 그 필기 프린트도 같이 보세요. 모든 지문을 다 보지는 않을 거거든. 24강의 1번. 그러게. 이 지문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할 게 없어가지고 그 어휘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3번이나 3번 문장에 있는 unaware를 aware로 바꾼다든지 incomplete을 complete으로 바꾼다든지 그 4번 문장의 3번째 줄에 inaccurate을 accurate으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24강의 2번 보면 necessity, 필요성이죠. both a and b죠. 원래는 그 사전에는 divergent라고 읽으라고 돼 있긴 하더라고 발음 기호가 근데 뭐 divergent 편한 대로 읽으세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divergent가 확산적이니고 convergent가 수렴적이냐 허니 뭔가 모으는 느낌이 있잖아. 이걸 헷갈리면 안 되죠.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둘 다 필요하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확산적 사고에 뭐 넣으면 돼? 그쵸. divergent 그 다음에 수렴적은 convergent 이 얘들아 확산적 사고는 뭐와 관련이 돼 있냐 그쵸. 상상력과 단어 하나 더 상상력 어디에서 그걸 유추했어? 상상력을 몇 번째 몇 번 문장에서 그쵸. 2번 문장에 이메지네이션에서 유추한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 더 있는데 크리에이티비티 3번 문장이 크리에이티비티 보이죠? 그러니까 확산적 사고는 이메지네이션과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수렴적 사고는 컨벌션트 띵킹은 어소시에이티드 무엇과 관련돼 있어? 어떠한 사고야? 그쵸. 로지컬 앤 리니얼 몇 번 문장에서 유추할 수 있냐 6번 문장에 보이죠? 로지컬 앤 리니얼 맨 끝쪽에 리니얼이 라인에서 온 거다. 라인 라인 리니얼 되냐? 그 필기 프린터 같이 봐야 된다? 그래야지 너네도 보면서 찾을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또 뭐만 연결이 돼 있어? 뭐십니까? 월드 앤 넘버스 그쵸. 월드 앤 넘버스죠. 한 줄 정리하면서 여러 번 읽어봤을 텐데 어디에 나와? 몇 번 문장? 그쵸? 9번 문장의 두 번째 줄 associated with words and numbers 보이죠?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명령문이죠 너의 아이에게 이코노미스, 경제를 알려주라는 거죠 일상생활을 통해서 rather than, lectures, 훈계라기보다는 rather than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어, 낫 낫? 외워 어? 모의고사 성적 안 나온 이유가 너네가 글을 못 읽어서 그래 그는 잘생겼다기보다는 키가 크다 잘생긴 게 아니라 키가 크다는 거죠 모모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오른쪽 4번 지문 보면은 N이 SS 붙어서 명사 형태에 된 거죠 그 유용함이죠? 판타지, 공상문학의 유용함 근데 뭐 할 때 유용하냐면은 전통적인 텍스트 문학을 가리킬 때 공상문학이 매우 유용하다는 거죠 본문상에서 단절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 영단어로 3번 형광펜 쳐져 있잖아 5번 문장의 3번째 줄에 디스커넥트 보이냐? 응 찾았어? 응 손상하다는, 손상시키다는 인페얼 인페얼이죠 수리하다는 뭐야? 리 뭐라고 쓰였어? 리페얼 리페얼이 수리하다 바로잡다라는 뜻이 있다 발전시키도 하네 발전시키도 하네 전부 다 거기에 3번 형광펜 쳐져있냐? 안 쳐져 있어? 왜 안 쳤을까요? 너네네 디스커넥트 임피얼스 further 했어? 했어? 네 리페얼이 없다고? 네 그럼 바니어로 써 놓은 거잖아 바니어 표시 25강의 1번 보면은 제가 에너지가 없어서 화낼 힘도 없네요 상반되는 뜻을 둘 다 내포하고 있는 독창성이죠 이러한 질문은 사실 내심보다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출제될 확률이 되게 높은 질문이거든 이러한 글정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야지 수능에서 실제로 1등급이 출제돼요 이러한 난해한 글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혼자서 독창성 뜻이 오리지널리티죠 오리지널리티 되냐? 이 질문은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보는 6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거나 수능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 유의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심만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이게 정시준비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2번 질문 보면 언어를 배우는 것을 게임을 배우는 것에 비유하잖아 비유라는 영어 단어 알아? 언어러지? 언어러지? 들어보지 않았냐? 그쵸 써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스펠링에 자신이 없는데? 괜찮아 여기 영어 사전이 있어 틀렸네요? 언어러지? O다 O 마지막에 A가 아니라 O 보이지? 너네 스펠링 틀리면 안 된다 돼요? 네 그 다음에 봐봐 언어를 숙달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아는 거잖아 영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하면은 미국에 가서 스타벅스에 갔을 때 음료를 주문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겠죠 게임을 안다는 건 뭐야? 다양한 상황에서 설리관리를 했을 때 과일이 6개가 나왔지 어떻게 해야 돼? 종을 치면? 안되잖아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에 비유한 거다 뭔 말인지 해야 되죠? 이 질문도 뭐 그냥 언어 관련해서는 자주 출제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1번 문장에서 프로바이드 부분 있잖아 2번인 건 그렇지 이게 옥년여구 기출이니까 그러한 부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에 1번 문장에 프로바이드의 선행사가 패턴스인 거 되냐? 이게 옥년여구 기출이었거든 이런 건 충분히 100점 방지용으로 출제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조심하고 3번 보면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보이는 과잉일반화죠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나요? 과잉일반화를 그쵸? overgeneralization 이러한 과잉일반화조차도 규칙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 보면은 처음엔 개가 사례로 나와죠 개 그쵸? 몇 번에 나오지? 몇 번 문장은? 7번 문장 7번 문장 그쵸? 7번 문장에 보면은 one duck vs two ducks 근데 8번 문장에 3번째 질 보면은 거위도 good에다가 is 붙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디즈 보호 디즈 보호 마우스 S가 아니라 마이스 라고 해야 되는데 과잉일반화 하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9번 문장에 보면은 명백히 언어의 규칙이 이해가 됐다는 징표라는 거다 과잉일반화조차도 뭔 매니저 해야 되냐? 4번 보면은 문화는 국가적 차원 국가적이라는 형용사 뭐야 네셔널 이 정도는 칠 수 있어야지 네셔널 수준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차원이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 그쵸? 몇 번 문장? 3번 문장에 generation, gender, race, and reason을 쓰면 되겠죠 이 괄호 안에다가 채원이야 그렇게? 네 블라블라블라 마지막에 reason까지 그 4번 문장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뭐를 선택했어? 이 구체적인 사례 중에 그쵸? 미국이라는 지역 미국이라는 국가죠 국가 그건 국가적 수준이잖아 맞냐? 지역을 두 분류로 나누죠 5번에서는 그 이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데? 미드웨스턴을 중서부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6번 문장에서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뉴 잉글랜드스라고 부르는데 얘네 여하튼 전부 다 어디 나라 사람들이야? 미국이죠? 되냐? 그러면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야? 성향이 7번 문장에 따르면 실용적인 사고 실용적인 사고와 독립적인 정신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겠죠 국가적 수준에서 되냐? 근데 각각 지역에 뭔가 차이가 있긴 하나봐 그 차이가 나와있진 않지만 뭔 말인지 해야 되냐? 보면 7번 문장에 Both 미드웨스턴 미드웨스터너스 앤 뉴 잉글랜드스 Have their own unique way of looking at things 사물을 바라보는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긴 하지만 전부 다 미국인이니까 실용적이고 독립적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되냐? 이 지문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괜찮아요 나라면 출제할만 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학용여고 선생님들은 26강의 1번은 포텐셜이 얘가 형형사 뜻으로는 뭐야? 잠재적인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뜻이거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명사로는 잠재력이나 가능성 그냥 여기에서는 품사가 뭘로 쓰였어? 명사 명사죠 드론의 잠재성이죠 가능성이죠 훌륭한 배달 도구로서의 이것도 학교에서 참 그냥 주제 제목 요즘에 나오기 너무 유용한 문제죠 이미 주제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이번 지문 보면은 머신데이터죠 근데 어떠한 머신데이터냐면은 올거니제이션으로 하면은 형용사로 조직 의란 뜻이다 조직의 운영을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머신데이터라는 거죠 보충하다 보충하다 라는 단어 리 플래니쉬 그 다음에 본문상에 나오는 탑 업까지 얘는 몇 번 문장에 나와? 8번 문장에 탑업 스탑 보여? 재고를 보충하는 거 그 다음에 리 철지도 보충하다 라는 뜻이 있다 리철지 그 다음에 컴 풀먼트죠 얘랑 헷갈릴만한 게 뭐야? 컴풀리먼트 컴풀리먼트는 뭐야? 칭찬하다 인거 칭찬이라는 명사 뜻도 된다 되냐? 이러한 부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지문도 되게 나올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되기 되게 좋거든 그러한 부분 조심하세요 2번 영광펜 많으니까 문법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어? 개인적으로 문사부로 이거 되게 출제될 확률이 많잖아 3번 영광펜도 많고 그러한 부분 꼭 유의해서 봐라 부정행위가 영어로 뭐냐 치팅이다 치팅이야 치팅 AI 부정행위는 컴퓨터 사용자 휴먼 플레이어가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비 밸런스드 균형 잡혀져야 되죠 조절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다 스타그래프트를 사례로 들었었다 4번 너무나 많은 퀀티피케이션 무슨 뜻이야? 퀀티피케이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잖아 수량화죠 수량화 너무나 많은 수량화라는 게 리즈투 여기에서 아월은 의미상의 주언 거 알지? 그 다음에 루징이 동명상 거고 그냥 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가 우리가 동기를 잃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떠한 것을 할 되냐? 이 지문도 되게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공감도 많이 내고 그 특히 위드 분사 구문에 그 꼬부랑 부분 조심해라 되냐? 나만 더 없냐? 에어컨 나와? 네 그 꼬부랑 자리 조심해 이거 인명여고 기출이거든 그 26강에 4번에 2번에 그 모니터링 부분 있잖아 그 부분이 문제로 실제로 출제됐어요 위드 분사 구문 부분이 근데 틀렸더라고 이거 별표까지 쳐줬는데도 그런 부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유로 뭐야? 플라스틱 소티죠 단어 아 젠장 줄이다 라는 단어 뭘로 썼냐? 레슨 이 레슨은 뭐야? 교분이라는 뜻이죠? 떨어뜨리다는 드랍 좌절 시키다 패배 시키다는 디핏 디핏 조심해라 일부러 그거 이 부분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써보라고 둔 거거든 그 다음에 신경 가소성이죠 이 가소성이라는 토픽이 너무 중요하다 정말로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리트레이닝 우리의 뇌를 뭐 하는 거야? 재훈련 시킨 다음에 더 긍정적인 뉴를 뇌의 통로를 개발 시키는 거죠 이해는 안되지만 그렇다네요 부정성 부정적인 생각을 더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근육이 강해진다는 내용이 나오죠 6번 문장 두 번째 줄 스트랭슨 더 머스룸 뉴 앤 헬스틸 뉴 럴 패스웨이스 진짜 근육이 아니다 어? 비유한 것 뿐이다 되냐? 2번에 보면은 우리는 정보를 처리하냐? 우리가 어텐드 투 무슨 뜻이야? 무엇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정보를 처리해? 어느 정도는 처리하죠? 이거 실험 내용 이해했지? 네 이 부분도 순서별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 질문 조심하세요 딱 순서별로 나오기 좋은 질문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 빈칸에 못쓰면 돼 keep your mentor images of your self 그쵸, current 너의 자신에 대한 심상을 최신으로 유지해라 그리고 뭐에 집중하라는 거야? 현재, 과거가 아니라 즉 후회하지 말라고 하죠 current 형용사 뜻으로는 뭐야? 현재의 최신이라는 뜻이고 명사로는? 해류나 흐름이라는 뜻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무시하라는 디스 본문상에서 나오는 단어 디스 디스 디스카운트로 나오죠 몇 번 문장에? 7번 문장에 7번 문장에 그쵸, 그거 3번 형은 2번 형은 3번 쳐져있지? 네 그쵸, 또 동의어 regard 또 neglect 또 ignore 또 overlook 또 간과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 다음 야, 이거 소셜 인플루언스랑 인디비주얼 비헤이비어스 중에 인과관계로 따지면 원인이 뭔 거야 소셜 인플루언스인 거다 사회적 영향력이 사회적 영향력이 인플루언스 임팩트 이펙트라는 명사가 쓰이면 오늘 뭐라고 해서 가라 그랬어? 어디어디에 미치는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죠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라는 동사표현 have, on 못 쓰면 돼 인플루언스 임팩트 이펙트 전부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전체사는 뭐 써야돼? 온 써야된다 되냐? have, on influence, on have, on impact, on 이런 식으로 돼요? 동사 하나로는 influence 그 다음에 affect 되냐? 그니까 인플루언스가 이 have, on 표현에서는 얘가 뭘로 쓰인 거야 인플루언스가 풍사가 명사로 쓰였죠 오른쪽에서는 동사로 쓰인 거 되냐? 네 그 다음 한 가지 요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죠 위험에 빠뜨리다 위태롭게 하다 라는 표현이 뭐 있어요? 인데인 인데인 또 risk risk risk가 동사 뜻으로 무엇무엇을 위태롭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 구체적인 사례는 뭐가 나오냐 한 가지에만 집중하실 때 5번 문장에 나무가 나오죠 그쵸 나무의 경우에 뭐에만 집중해? 연록소 클로로필만 생산해내고 뭐는 무시해? transpiration 증상작용은 무시하죠 그럼 그게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고 또 암탑 같은 경우에 뭐만 집중해? 알랐는데만 집중하고 뭐는 신경 안 써? 병아리 신경 안 쓰죠 그러면 전체적인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 전체 시스템에 드냐? 그러한 부분 유의하고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를 주장했던 피터그라스 이 질문도 되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윤리적 대우 영어식 표현으로 뭐라고 해? 동물상에서? ethical treatment인데 윤리적이라는 다른 표현 알아? 형용사? 모랄 그렇죠 모랄 ethical 혹은 모랄 treatment 되냐? 네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자 다양한 이유죠 근데 어떠한 이유냐면 사람들이 권위에 복종하는 다양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었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은 젊은 여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29강의 1번 여기에 뭐 나오면 돼? 빈 디스 이게 조심해라 스펠링 디 이다 디 왜 돼지들이 경멸을 당해왔냐 일부 문화에 그 일부 문화가 뭐야 구체적으로 유대인들과 이슬람인들 이슬람인들 주스 앤 무슬림 쓰죠 경멸하다 하다라는 표현 여기 despise 쓰면 되고 경멸하는 건 아래쪽으로 보는 거니까 룩 다운 온 룩 다운 온 그 다음에 디스 경멸하다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알아? 로스라고 들어봤어 로스 이게 경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경멸하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게 스콘이에요 스콘 스콘 얘도 경멸하다라는 뜻이 있다 경멸하다 아 이거구나 디스데인 이게 단어 나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나올 것 같거든 디스데인 경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디스데인에 디스데인 꼭 외워라 그 다음에 2번 지문이 인간이 복잡한 식사를 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먹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야 여러 가지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고기랑 과일이랑 같이 먹던지 많이 먹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이거는 조심해 어조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고 했다 아까 그 식사 소화하는 거 크리티컬이랑 셀카스틱이라는 상황사 분명 써줬었다 3번 이점이죠 텔레메디신이 무슨 뜻이요? 원격 의료죠 어디에서 원격 의료의 이점이 있어? 어느 분야에서? 사이카에트릭 세션 정신과 진료 세션 그 시간에 마치 이걸 뭐에 비유해? 고해성사 신부에게 고해성사 하듯이 원격 진료 했을 때 정신과 진료를 마치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 5번 문장의 세 번째 질 보면 Feel less inhibited 덜 억제 맞죠 되냐?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보다 이 지문도 되게 괜찮아 내가 보기엔 모의고사용이야 이거는 구조주의하고 되냐? 고해하다 고백하다 라는 단어 뭐야 confess 고해신분은 confess Sir 고해성사실은 confess 헷갈릴까봐 일부러 넣어놓은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텐셜을 형용사로 쓰였죠 그쵸 잠재적인 위험이죠 우유를 마시는 것에 대한 초기 현대 근대의 미국인들에게 어느 정도로 위험해? 잘못 마시면? 죽어 누가 죽었어? 대통령 죽었어요 7번 문장에 제커리 테일러라는 사람이 심지어 미국 독립기념회 기념 행사 후에 마신 우유 한 잔 보면 7번 문장에도 Be attributed to 보이죠? 결과가 death죠 주어잉 원인이 A glass of milk 되냐? 이러한 부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되냐? 혹시 질문이